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에이스랩 2단계에 있는 시계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기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초침, 분침, 시침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모방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모터가 하나, 두 개, 두 개의 모터가 사용이 되었고요 모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작은 기어가 돌면, 회전하면 이 작은 기어가 이 기어를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이 작은 기어에 이 톱니,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걸 톱니라고 하는데 이 톱니의 개수가 20개예요 이 기어는 톱니의 개수가 40개고요 톱니의 개수가 2배죠 그래서 20개짜리 기어로 40개짜리 기어를 돌리게 되면 회전 속도는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작동시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느리게 돌아가는데요 그 비밀은 여기 보면 이것도 모터인데 이 모터 앞부분에 어떤 기어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 기어예요 이 기어는 예전에 2단계 언박싱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름이 바로 웜기어라고 합니다 웜기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생김새가 마치 벌레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웜기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웜기어로 이 기어를 지금 회전시키고 있는 거죠 웜기어는 특징이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해줍니다 감속기로 사용이 돼요 웜기어에 의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 기어는 톱니의 개수가 40개라고 했죠 그리고 이 기어는 톱니의 개수가 60개예요 그래서 40개 기어로 톱니가 60개인 기어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또 한번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로봇을 작동시켜 볼게요 모드는 1번으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 부분은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가장 느리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 로봇을 통해서 기어의 원리와 기어를 이용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show them together 자막 by 조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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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